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품이 거의 확정된 초슈퍼 미라클 울트라 초찌질이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남처럼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뭐야 내가 왕따야? 이러면서 저 질질 짜고 우는 남편 아 이 찌질이 그지같은 놈 너 반품새끼야. 원체 안 챙겨줬더니 우는 남편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결혼 준비 때부터 그랬습니다. 집안 대소사와 결혼 여행 이사 출산 및 육아까지 이 모든걸 오직 저 혼자 아둥바둥 챙기며 살았더라구요. 참고로 저희는 결혼 7년차 이제 37개월 된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남편은 늘 그래요. 회사일이 봐봐가지고 그 외 나머지를 챙길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개소리만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아니 그래요. 막말로 제가 전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육아휴직 2년 빼면 저도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만 모든걸 다 챙기고 아둥바둥 사는거 이거 이게 너무 억울하고 또 힘들어서 못참겠는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고 현타오는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본인이 책임져야 할 그 부분들을 미션처럼 넘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하나 입문을 준거죠. 이것도 결국 안되더라구요. 그거 시키면 하기는 해요 찌끔찌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또 안할때마다 닦달하는게 이게 더 힘들더라구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이 인간 왜 이럴까요 푸념처럼 이야기를 해봐도 아이고 개아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걸 안해봐가지고 그런거다. 그러니 니가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노 등등등 마치 물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나가지고 아니 어머님 그 나이 처먹고 이런걸 안해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욕하는거 모르세요? 이렇게 막말 한번 질러버리고 그 뒤로는 화소연 절대 안합니다. 그런 뒤에 그래 이건 그냥 내 팔자겠거니 이렇게 포기하면서 살고자 했는데요. 안돼 이 인간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올 초에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이 올라온 시기가 지난 5월 초입니다. 어린이날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이 글쓰기 몇달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보 제발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자. 맨날 이게 뭔 꼬라지냐. 왜 당신만 천하태평이고 나 혼자만 이렇게 해야되는거야. 라고 했더니 야 나는 인마 그냥 대충 살아도 그만인데 맨날 니가 일을 벌리잖아. 어? 나 혼자 살았으면 여권같은거 안 만들었을거고. 이런 인간이 예전에 홍콩 내려갔을때 너무 좋다며 자기야 여행가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을 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밥도 그래. 제육이랑 김치찌개 치킨 돈가스 같은거 돌려가면서 마음 편히 사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거라고. 유행하는 메뉴 미슐랭 식당같은데 데려가면 애들처럼 좋아하고 야 이거 신세계네. 이렇게 난리치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꽁꽁이 돌잔치도 그냥 우리 식구끼리 중국집 룸잡아가지고 먹고 말았지. 이거 제가 아버지가 크게 하자고 난리친겁니다. 이런 미친 개소리는 기본이구요. 계절마다 집정리하는거, 커튼 바꾸는거, 이불 바꾸는거,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습기 청소 이런 뭐랄까 쾌적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는거 같은거 이런 노력같은거 본인은 전혀 할 필요성을 모르겠대요. 흔히 끌어놓고 이불 바꿔주면 뽀송하다고 좋다그러고 선풍기 씻어가지고 틀면 바람이 더 시원하네? 이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말하는 정확한 결론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걸 제가 한거래요. 유난스럽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는걸 맡기거나 요구하면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대요. 움직이기가 싫답니다. 또 니 딸하고 한달에 한 번정도는 주말에 뭘 해야할지 고민을 좀 하고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했던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는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어? 이 뇌가 일을 하겠냐? 어? 난 그런거 절대 못해!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데 와 이 텐새끼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거야.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그럼 너 회사에서도 위에서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어떤 디벨룹이나 엑스트라는 전혀 없는거야? 이랬더니 보리는 그렇대요. 미친. 저 이거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야 고작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끌고 가고자 했더니 이런 제가 더 한심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딱 하나 집안일 이건 다른 문제니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니가 처먹고 자고 잊고 쓰고 하는거 니가 다 처리해라. 앞으로 니꺼 내 절대 안해줄테니까 니가 해라. 돼지오리에서 살기 싫으면 꼭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 그게 뭐 별거냐? 이러면서 알았다길래 저도 더이상은 말 안했어요. 사실 그래요. 아이만 없었다면 이런 것도 요구 안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새끼는 쾌적한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딱 이 부분만 걸고 넘어진거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놔버렸어요. 신경을 안썼죠. 우선 시어머니 생신. 한창 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봄이죠. 그날 되면 나들이도 꼭 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안했고요. 패스. 그냥 생일 당일에 신랑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너거들 저녁 먹으러 와라. 이러길래 얘하고 빈손으로 가서 밥만 먹고 왔습니다. 생일 케이크나 용돈 이런거 제가 안챙기면 남편은 늘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당연히 빈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가서 애 밥만 먹이고 있으니까 신랑이 뻘쭘했나봐요.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한테 계좌로 용돈을 쏘더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있었던 제 생일도 아무런 리액션이 없길래 그냥 아이는 시어머니한테 잠시 맡기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호캉스 했어요. 매년 저희 회사에서 숙박권이 복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날 신랑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시댁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이랑 수족관, 동물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수목원 등등등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고요. 당연히 남편한테는 일절 상의도 안했으니까 지는 모르죠. 그냥 늦잠 자고 일어나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지도 전화를 걸긴 걸거든요. 안 받았어요. 한 번도. 그냥 다 놀고 집에 와가지고 애 보느라 바빠서 몰랐다 이러고 끝이죠. 그리고 키즈노트에 올라온 아이 일상사진들 제가 늘 공유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만뒀어요. 아이디 공유하자니까 어플 까는 것도 귀찮아하길래 마음이 팍 식어가지고 냅뒀거든요. 그리고 3주 전 이 인간 생일 때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 준비도 없고 미역국도 안 끓이니까 저녁에 갑자기 외식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쇼파에 덩그러니 앉아있더라고요. 하긴 제가 매번 자기 뭐 먹고 싶어? 뭐 가고 싶은데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봐주고 데려가줬으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있었겠죠? 여하튼 그냥 그렇게 집에서 애랑 놀고 있는데 이 인간이 자꾸만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뭐? 왜? 아니 니가 외식하자며 앞장서라! 이랬더니 폰을 뒤적이다가 그냥 해물찜을 시켜 먹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쯤 되니까 딸은요. 저와 엄마인 저와 나누는 추억이 훨씬 더 많은 아니 그냥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두 사람만 통하는 시그널이나 놀이들 재롱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지난 근로자의 날에도 마찬가지 아무 상의 없이 딸내미만 데리고 동생네 부부랑 캠핑을 가려고 전날 토요일 저녁에 캠핑짐을 간단히 챙기고 있는데 이걸 본 남편이 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러길래 무심하게 어? 아 이거 우리 꽁꽁이랑 캠핑 가려고 이러고 말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한테 꽁꽁아 아빠는 피곤해서 쉬어야 한데 가기 싫대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차피 지 아빠는 절대 안 간다는 걸 아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캠핑 가서 하루 잘 놀고 왔는데 저녁 먹을 때 이 인간이 술도 한 잔 하는가 싶더니 대뜸 내가 백식구야? 내가 이방인이냐? 기분 진짜 더럽네? 뭐 이러는데 그러고나 말고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몰랐냐? 네가 이렇게 살자고 했잖아. 아니 설마 내가 예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가지고 거기에 당신까지 챙겨 구겨넣길 바라는 거야?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서로에게 바라는 거 없이 살기로 합의된 거 아니냐고 아이랑 추억을 만들고 싶으면 네 스스로 플랜을 짜서 아이한테 제공을 하면 될 일이고 내 생일이든 네 생일이든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될 일인데 네가 안 하잖아. 그냥 입 쳐 다물고 무미건조하게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당신이 그토록 바란 삶 아니야? 너는 무슨 귀빈철한 자리만 빛내주시면 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해 모시고 다닌다고? 나 그런 노예 짓거리 이제 안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다? 허니 여행이고 기념일이고 계절이고 나발이고 의미도 필요성도 모르겠으니 가만히 냅두라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개소리를 해? 이유가 뭔데? 어? 이렇게 확 쏴버렸더니 허? 이런 미친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갑자기 저 울어요. 아니 지가 여기서 뭘 잘했다고 울어? 날지도 가지가지나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날 이후로 각방 썼고요. 아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웃기는 게 또 그 이후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고 있거든요. 뭔가 같이 하자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게 쳐 울면서도 안 합니다. 이번 어린이날 아이 데리고 이벤트 하는 곳 데려갈 건데 늘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상의 없이 우리끼리 가서 잘 놀다 올 거예요. 아니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야말로 늘 나 혼자만 애쓴 게 객관적으로 확실하거든요. 남편이 지가 왕따라도 당한 것처럼 막 울어대고 저를 막 쓰레기 과해자 취급하는 거 진짜 기분 더러워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오우 쓴이 진짜 멋있다. 회사에서 일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쓴이가 한 가지 잘 몰라서 그렇지 회사에 저렇게 막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인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아니 시키는 것만 똑바로 잘 해도 다행인 인간들이죠. 괜히 봐주지 말고 그대로 냅둬요. 지 스스로 할 때까지? 2번 지한테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쳐 우는구나. 아우 찌질하다. 정말이에요.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게 생겼니? 끌 끌 대저끌 객 식구 이방인도 그 집안 룰은 따른다고.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란 말도 모르냐? 울긴 왜 울어? 뭘 쳐 잘했다고 울어. 진짜 상상만 해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 아우 찌질해. 3번 하던 대로 놀지 말고 전보다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즐기세요. 반성도 없이 울면서 동정표나 바라는 게 사람이냐고. 4번 잘했구만. 자기 스스로를 정확히 돌아보고 쓴이한테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라고 말을 할 때까지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이 변할 인간도 절대 아니겠지만. 끌 끌 5번 그러니까 추잡하기 질질 쳐 짜기만 했지 바뀐 건 아예 하나도 없다 이거네. 뭐냐 이 새끼 이거. 어?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설마 지가 저렇게 울면 쓴이가 달래줄 거라 생각을 한 건가? 정말 그런 거라면 이게 사람이냐고. 끌 6번 가만히 냅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왕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진짜 찌질하고 가정스럽네. 게다가 그렇게 울면서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헐 이거 없으니 조만간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증거나 차고차고 잘 모으세요. 협의 이혼 안 해주면 알죠? 바로 소송 걸어야지 뭐. 7번 저렇게 울면서도 왜 안 바뀌는 걸까 했는데 이제 알겠다.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그것이 대신 챙겨주라고 저지랄 하는 거네. 와 미친. 8번 지가 저렇게 울면 그게 안쓰러워서 챙겨줄 거라고 믿고 쉬워한 거죠. 사람이 원래 뭔가를 하나 깨달으면 바뀌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대로잖아.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그냥 원래 했던 그대로 살 거니까 그래도 네가 알아서 나를 챙겨주고 끼워주고 그렇게 해. 이런 느낌으로 시위하는 겁니다. 쉬워 쉬워. 9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 왕대접이 끝나니까 징징대는 허수애비 같은 놈이니. 아니 이런 찌질이랑 왜 같이 사는 거야? 네가 더 이상해요. 이혼 좀 하라고. 10번 나는 지금 졸라게 외롭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기는 귀찮아. 그냥 이렇게 울면 해결이 되겠지 뭐. 이게 바로 남편의 태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람도 피우고 그것도 역시 쓴이 탓을 할 것 같아요. 11번 야 이거 완전 글러 처먹은 새끼구만. 깔깔깔깔. 잠시 후 며칠 더 지난 어버이날 지난 그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쑤시지 말라는 거죠. 감사합니다.